충남도가 AIP의 농장주와 살처분 현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.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AIP를 입은 농장 종사자 480여 명과 살처분 현장 참여자 1,400여 명 등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.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현장 방문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는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